건강을 생각하는 미용실 DH 스타일 헤어 원장 서동현입니다. 오늘은 임산문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파마약을 한번 제조해서 한번 안전하다는 것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우더를 흔들고요. 한번 제가 개봉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봉하고요. 이렇게 개봉하고요. 이렇게 개봉하고요. 여러분은 이 전자들에게 2가지 파우더를 흔들ễ요. 이렇게 하나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持續하는 전자들을 하실수 법을 사서 이 전자들에게는 인 squat이 2분이 계신 부분에 DH 스타일에서는 마셔도 안전한 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무 고객님 DH 스타일로 머리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